나는 곧 내 척수에 공포 가자! 용콧물! 몰라 나 용콧물 할거야 어? 아이쿠 용콧물 할라 그랬는데 말파요? 말파요 제가요? 곧 뒤에 다 데려갔다고 왜 저기 다이아 드렸는데 다이아랑 문파님 드렸지 음 말파 침착 점화? 점화요 제가요? 보조르네? 뭐라고? 룬을 만질 줄 모른다니까? 님이 말하는 룬 설명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 이거를 보조룬 이거 얘기하는거지? 정밀? 1번 눌러서 어디에서 1번을 눌러 1번 누르라는게 뭐야 1번 1번이 어딨어 여기에 아니 그 맞다고? 하하하하 으흐흐흑 딜 한번? AP가요 LP AP 심연에 가면? 잠깐만 잠깐만 텐 가세요? 뭐 잔뜩 말을 했는데 잠깐 볼게 음 룬 한번 토요일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그냥 냅둬 저 룬을 뭐 페이지를 더 살 수 있어요? 룬을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골라갈 수가 있어? 응? 아니야? 그거 그때그때 찍어야 돼? 탱을 가라고? 아 룬, 룬을 탱룬을 들으라는 얘기였어? 다들 이렇게 원하는 바가 다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수용을 해 탱물파 구리다고? 구리긴 한데 안 죽고 이따가 궁 쓰고 죽어라 이런 거 아닐까? 딜 가도 된다고? 탱탱 가라고? 맨날 맞는 거 할 필요 없다고? 보여줘? 보여줘? 내가 얼마나 딜을 넣는 게 삽구덱인지? 딜을! 딜을! 야, 이 사람들 내가 딜 넣는 거를 내가 못 봤구만? 제가 칼 바람을 1년째 하고 있는데 탱을 가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서오세요? 1년 동안 지켜봤는 사람들이 나보고 다 탱을 가래 하다못해 애니도 탱을 가라고 그러고 이블린도 탱을 가라고 그러고 문도도 탱을 가라고 그러고 말파이트도 다 탱을 가라고 그래 왜냐? 자꾸 맞아서 죽어 걸어가다 죽어 일단은 죽지 않고 스킬을 써야 될 거 아니야 하하하하 구글 때려받아? 궁도 안 못 맞춘다니까? 있어봐, 진정하고 그러니까 심연에 가면? 이거를 가라 이걸 가겠지, 처음에는 즐길려고 하는 게임? 즐기는 와중에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몰입을 하게 돼요 재미있는 게임은 언제나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문제지, 항상 스킬을 안 써도 된다고? 띠용? 빠세이 뚝딱 뚝뚝딱 게임 소리가 큰가? 나만 커? 원딜 뒤에서 드론에만 맞춤 된다고? 원딜 뒤에? RQ, EW? Q를 먼저 하라고? 이거 그리고 이게 훈수를 두시는 분들의 다 티어가 달라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또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모든 입맛을 다 맞춰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스킬 맞추기가 더 어려워 님들 입맛 맞추는 거보다 내 스킬 맞추는 게 더 힘들다고 야! 맞아라, 굴랑새 Q는 타겟팅인데 Q를 쓰려고 가다가 죽는다고 그런 생각 안 해? Q를 쓰려고 이렇게 가다가 걸어가다가 맞아 이렇게 쓰러 가다가 이거 맞잖아 아! 이런다니까? 나는 너무 직선 보행을 한다고 얍삽하게 게임을 못해 탭을 눌러보라고? 됐어요? 님들은 요정도만 눌러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 오오오 너 못 때리냐, 너? 야, 못 때리냐? 아, 야, 뒤에 애들이 많다 살자 아! 일단 살고 마방 둘둘? 신발 마방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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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탈리스크는 더 올려야 되지 않아? 심연의 가면인가 뭔가? 야, 아무 뭐 우냐? 다 맞고 전발쓰기 이런다니까? 마방템 누르면 오래 살아서 궁을 쓰고 죽어야지 어, 심연의 가면 가고 신발을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일단 Q를 먼저 쓰라 그랬지? 오이구이구이 어어, 야야야야 피했다, 피했다 야야, 뭐 피해졌다 야, 아, 아, 매혹을 맞으러 갔어요! 아이씨, 매혹을 맞으러 갔어! 그 뒤에 있지! 아이씨! 맞다, 이씨, 저거 좀 이따 때리면 내가 매혹을 돼, 이씨, 저거 맞으러 갔네, 이씨 그러니까! 알파 비사지도가 아냐고? 비사지가 뭐야? 정량 영상 얘기하는 건가? 이 아줌마는 껴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 가요, 어딜 쓰러 뭐 일단 살 수 있는 거 다 사 원딜 뒤에서 원딜이 때리는 걸 같이 때리라고요? 근데 자꾸 난 앞에 가 있고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가 있고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가 있고 그래 이게 총체적 난국이야! 앞에서 맞아주라고? 너무 맞으니까 그렇지 피해도 되는 것도 맞으니까 또 문제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쉼, 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딸 피하는데 궁받고 죽으라고? 공이 와야 말이지 어! 야, 스위, 스위 시른다 쓰레쉬가 끄는 거에다가 Q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원딜이 어디 갔어? 원딜이 누구야? 그분 그분 어디냐 응 궁 박자마자 바로 이도 안 되냐고 구웅 이 코물 파! 그렇지 아, 코물 파 나도 저거 하고 싶었는데 아, 야, 왜 여기 있어 딸 피가 없는데? 딸 피 좀 만들어봐 뭐, 그부가 또 잘해 응 다 가겠지 잠깐만, 브란도가 있네? 브란도가 있으면 또 다 같이 둘 잔치를 할 거 아니야? 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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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그래? 뭐, 부족한 사람 있어? 난 많은데 따락 정도는 일렙 유저도 해요? 따락? 따락이 안 된다고 내가 들어간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쓰겠지 아! 어허허허허헣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이를 안 눌렀어 또 방금 암흠프이가 적어서 쓰고 싶었다 창피하다 알 누르자마자 이를 누르라고? 아무무가 들어오고 딜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쓰라고? 수혜인이 다 하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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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왔다 진병미안님 수혜인 잡았어? 아 이겼네 이거는 내가 뒤에서 춤만 쳐도 이기네 뇌정지 왔어 방금 내가 여기서 전멸을 써야되나 전멸을 써서 나가야되나 수인이 죽었네 내가 전멸을 써서 나가야되나 뇌정지가 왔어 모르겠어 저 상황을 난 알겠는데 내가 이걸 전멸을 써서 나가서 딸피로 살아나가도 우스워 여기서 죽어도 우스워 그럼 전멸을 아끼고 웃어올래 나는 그게 그게 그랬어 나의 판단은 그랬어 자 다시 진정하다 걸어나가도겠다고? 아 그래? 아까 뭐라 그랬지? 무모가 들어오고 저쪽 딜러가 들어오는 걸 보고 궁을 쓰라 그랬지? 아니었나? 아 탱커라고? 같은 줄에 있어도 된다고? 아까 머선마 그랬지? Q, E, W라 그랬나? E? 나 여기 있고 그거 보지 말라고? 나도 보는 것도 힘들어 탱 아니래 난 뭐야? 난 누구야? 난 누군가? 우리 여긴 어딘가? 난 누구야? 난 뭐하는 사람이야? 나 어딨어? 난 누구야? 난 누구야? 야 나 혼자 때렸다 야 잠깐만 나 혼자 때렸어 잠깐만 어디갔어? 야 이블린은 또 왜 내 눈덩이 피했어 아니 망했다 이렇게 구데이 같이 쓰다니 빠지는 거였어? 다? 이씨 무무를 점사하고 코르키로 왔을 때 코르키 박았잖아 코르키 박았잖아 그 앞에 몸으로 점사하고 여러 가지를 못 들여 선생님 모모한테 굽은 게 어디야 아 몸이란다 코르키한테 굽은 게 어디야 아니야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입력하고 있어 지금 안 돼 그러지 마 나한테 저한테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아니 또 왜 거꾸로 와요 야 야 야 포탈 어디야 나 왜 여기 와 있어 나 왜 여기 와 있어 나 살고 싶어요 잠깐만 이젠 Whiskey 홍이 굽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나 왜 이거 어떡해 이거 브랜드 궁이였구나 이건 가야 되냐 와서 왔어 잘 왔어 이번에는 잘 했지 잘됐지 이번엔 잘 했지 적이 오면 도망가 적이 오면 저기 오면 방금 잘 되지 않았어 방금 발급 살신성이 나오고 싶었어 아까 이걸로 내가 이동을 했구만 아 이거 이블린이 왔어 아 이거 의미 없대 아 브란도 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갔어 아 이블린 겁내 왔다갔다 하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밑에 있다 어디갔어 여기 너 어디야 아아아 이블린한테도 언콤이야 내가 이렇게 허약했나 킹덤 스토리스 수동컨 하면 적 스킬 자르잖아요 말파를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아 이거 의미 없다 내 신발 헤르메스 닌탑 나 자동이나 수동으로 하면 저 우리 배어님이 내 킹덤 방송도 제대로 못보셨구나 정룡영상 정룡영상은 얘랑 똑같아 아니다 정룡영상 이거지 저를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제가 잘 못 됐대 사람들이 다 제바비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어여! 막타! 아이 이걸 안 주네 에이 막탈 안 주네 저걸 여씨를 안 주네 어여 야 우리 팀이 다 왔니? 어디갔어? 야 쟤 또 가짜한테 궁박하려고 그랬어 나 방금 아 수혜니 먹는 게 낫는데 그치 맞지? 수혜니 먹는 게 낫지? 아니 어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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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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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룡영상의 오모그? 알겠습니다 어엇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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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딜 야 나한테 어떻게 던졌냐? 아아 아 아 아야야야야 야 나 여기 있어 나 어떡하지 이제? 내가 암호문 궁맞으면 아프겠지 암호문 무서워요 아 수혜니 궁을 켜면? 수혜니 궁이 엄청 세 보이는 그런 건가? 어 좁은 데서 브라운드 스킬 다 맞아주지 궁 같은 건 좀 맞아줘야지 궁 쓴 사람 생각도 해야지 그 궁 쓴 사람들 입장도 어 이거 방금 궁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우랑창창 아 아야야야야 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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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제가 잘해서 이기는 확률보다 고티어가 캐릭해서 이기는 확률이 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투표일? 0.1인분? 글쩍 글쩍 써넨, 써넨, 써넨을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우리 팀에 집요비 알 수 있는데 써넨을 주십시오 투표요? 지금요? 어? 마감 안했네? 뭐야? 투표를 안했다니? 마감을 안했다니? 하나, 둘, 셋 러블킥 굳이 가만히 있는 데 눈덩이 던지고 내가 포로였어도 이긴다고? 봤다 됐다 됐어, 궁 썼어 히히히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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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큐큐 아이, 어디갔어? 큐, 어디갔어? 큐, 어디갔어? 아, 이블린! 이, 이 녀석? 뭐, 나한테 눈덩이? 어쩔건데 이거 타고, 쑤 바닥에 깨진 벽돌로 아래 포로는 귀여워서 안 된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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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아, 궁 맞았어! 다같이 죽었다 벽돌로 가재 아휴, 벽돌만도 못하다고? 슬프구만 어떤 벽돌로 할까? 나 재단에 있는 벽돌로 할까? 요거? 요거? 벽돌도 안 갔대! 나는... 아이템보다도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안되겠다 격냥이 영상? 어? 어? 아 monte 덩늄으로 돈이 금방 찼네? 못 봤어 방금 휴지 찾느라구 미안. 콧머리 흘러내려서. 님들의 눈은 소중... 아니 내가 뭐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님들의 눈 소중한 걸 알면 내가 게임을 이렇게 못하면 안 되지. 근거리 미니언이었을 수도 이겼다고? 내가? 얘네? 얘네, 얘네만은 못해? 왜 말파? 궁, 궁... 잘할 수 있어요? 말파가 아직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들. 제가 말파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야... 약간 문도 뭐 썩 잘하지는 않았지만... 어로로... 어로로... 어로로로... 아이,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우르로카! 아, 잘했다, 잘했다! 방금 잘했어. 나 어딨어? 나 왜 여기 있어? 어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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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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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뭐야? 트리플킬이라고? 졌다고 생각했는데? 와, 그부 강하다 그부가 강하다 거드라! 거드라! 아이, 가져와, 가져와, 어디가 여기와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필터킬! 막차를 못했다고? 축하드립니다 누구야? 아, 역시 잠깐만, 나이트 완성했는데? 나 워모그 가면 돼? 워모그, 워모그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보자 설행강구 와! 아,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진명미화와 고알라찡은 일을 계속 안 쓰고 있어, 내가? 덕돌이 짱돌이 됐다고? 쁘딱 쁘딱 야, 여기, 여기,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지 습관으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내가 얘를 몇 번이나 해봤다고 야, 코르키야,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봐 아! 아, 가만히 있어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았냐? 맞은 거야? 고마워, 코르키야, 맞아줘서 코르키야, 맞아줘서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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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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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아프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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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스킬이 왜 이렇게 아파요? 아, 아,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살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어떡하지, 이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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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대야, 예, 씨, 날 잡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아이언은 저 정도가 최고야? 20일날 알리 마스터 시킨다고 그랬는데 말파가 안 나오겠죠 다이아 다이야랑 문팜님이 저쪽에 있어요 룸부터 룸부터 바꾸자고 침착하게 연습모드에서 아 싫어 말파 침착 룬인 이름에 침착 뭐 이렇게 할게 많아 룬같은거 좀 없애라 머리 아프다 챔피언 공부하기도 바빠 죽이는데 룬도 공부해야 돼 어 뭐야 끝났냐 궁받고 점화받고 킬 따고 다시 궁받는다고 캐시 만원 충전해보라고 뭘 자꾸 많아 이렇게 할게 많아 실딱이래 이겼다 이김 당했다 이김 당했다 이김 당해버렸어 난 여기서 뭘 했냐 뭐 한게 없냐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